안녕하세요. B-14번 정수진입니다. 제가 부를 곡목은 이미자님의 님이라 부르니까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을 참고 샀니 맘으로만 그리워 맘으로만 사무쳐 애타는 가슴 그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울어야만 됩니까 울어야만 됩니까 울어야만 됩니까 울어야만 됩니까 울어야만 됩니까 님이라고 부르리까 당신이라고 부르리까 밤이며 꿈에서나 다정이 만나보고 잊지 못하고 언제나 가슴속에만 간직한 못난 이 마음 그 무슨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울어야만 됩니까 울어야만 됩니까 울어야만 됩니까 울어야만 됩니까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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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